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상청 날씨터치Q의 김은지입니다. 오늘은 지역별로 날씨가 많이 달랐습니다. 중부지방은 구름이 많고 대체로 흐린 가운데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었던 반면 남부지방은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였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강원 명동은 아침 한때 비 소식이 있겠는데요. 내일 날씨 일기도와 모식도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15일 금요일 아침 9시 일기도를 보면 우리나라는 동해상에 고기압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고기압의 영향으로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강원 명동은 내일 아침 한때 비가 내리겠는데요. 모식도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5일 금요일 낮 모식도를 보면 우리나라 동해상에 고기압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시계방향으로 회전하는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동풍이 유입되겠는데요. 이 동풍의 영향으로 산맥 오른쪽, 동쪽 지역은 15일 아침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 동풍이 산맥을 오르면서 구름을 만들어 내일 하루 종일 구름도 많고 빗방울이 떨어지는 날씨가 되겠습니다. 또 이 영향으로 동쪽 지역은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보다 기온이 낮겠고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기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기온을 비교한 분포도인데요. 지도를 보면 다른 지역에 비해 동해안의 지역이 상대적으로 조금 낮습니다. 당분간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지만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해안은 평년보다 기온이 조금 내려가겠습니다. 내일 안개 분포도를 보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동쪽을 중심으로 안개가 예상되는데요. 당분간 강원 영동에는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대부분 해상에도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동해상과 남해상에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이 높게 일겠습니다. 또한 내일까지 동해안에는 너울로 인해 물결이 높게 일겠으니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청에서 날씨터치 키웠습니다.